안녕하세요. 월드비전 기아체험 24시간 홍보대사 투피엠 준호입니다. 저는 2012년에 월드비전과 함께 에티오피아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의 아픔, 그 아이들의 아픔을 잠시나마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프리카까지 가시기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기아체험으로 지구 반대편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아이들의 아픔을 멈추게 하는 데 저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 검색창에 월드비전 기아체험 혹은 기아체험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물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잠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식스체험 그리고 그를 몰라서 위험에 처한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문맹체험 긴급구호가 필요한 현장에 긴급구호 키트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난민체험 등 온라인 기아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굶주림과 질병을 멈추게 해주세요. 모두가 우리 아이입니다. 아이들의 아픔을 멈추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아픔을 멈추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